엘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의 속다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선과 도비야 자선과 느고다 자선이라 모두가 642명이오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선과 학고서 자선과 바르실레 자선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아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청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오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오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세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냐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고깐에 들였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고깐에 들였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들였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이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누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건물을 세울 때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도 건물을 세우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처음에 기초를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구성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공동체는 세워지기가 어렵죠 느에미아는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신중하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차 귀한자들의 명단 마지막 부분에는 계보가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도시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해서 따로 분류된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이방의 요소를 경계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신중을 기하고 있죠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세워지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 주의 깊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귀한자들 가운데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주장하지만 계보를 통해서 과문을 확인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이들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데요 계보를 통해 조상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맞지 못하게 했죠 굉장히 바람직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간과 또 자료를 통해서 검증이 된 자라야지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으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아니란 생각으로 사람을 세웠다가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총독은 제사장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게 65절인데요 이 지성물은 가장 거룩한 음식이라는 뜻으로 희생제사 후에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성급함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귀한자들은 기초부터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족장들은 성전재건공사를 위해서 건축기금을 내놓았는데요 총독도 금 1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개와 제사장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들였습니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각자의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헌신의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인 귀족들과 총독이 재정적으로 헌신을 했는데요 일반 백성도 예물을 드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해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들였습니다 헌신은 이처럼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헌신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헌신의 의무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이 재물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가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죠 공동체를 세워갈 때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입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공동체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갑니다 귀한자들은 공동체를 세워갈 때 사력 있고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사람을 받아들이고 제사장 직무를 맡기는 일도 신중하게 처리했죠 또한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건물을 세울 때 기초공사가 중요하며 그 원칙과 기준이 정확히 세워져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를 세워갈 때 주의 깊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들이 우리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세워짐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